자 그래서 지완이 복습 좀 하겠는데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SIX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? SIX 모여서 어떤 소리를 내던가요? 배웠잖아요 SIX 자 얘가 왜 SIX 소리 나는지 보겠습니다 글자 이름은? S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리는? S는 뭐? SZ SZ가 아니고 SZ 잘했어요 그 다음에 글자 이름은? I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E 힘 빠졌어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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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E C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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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가 뭐가 됐다고요? X 그럼 다 합쳐서 6 6 6이죠 6 소리가 뭐라고요? 6 6 6 ok 쓰기 X, I, X 소리가 뭐라고요? 6 6가 아니고 6 6 6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G OO OO ZOO 자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? 동물알? 소리가 무슨 소리 내던가요? ZOO ZOO 이런 소리네요? 그래 ok ZOO죠 Z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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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원이야 따라하세요 동물원인거 나도 알아요 Z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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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상한 소리 되지 말고 정확하게 소리 내주세요 뭐라고요? Z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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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가 U 돼서 합쳐서 Z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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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는 뭐 된다고요? OO는 항상 뭐가 된다고요? ZOO U가 된다고요? ZOO 그래서 합쳐서 Z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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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내가 잘 못 본 거 아니죠? 알파벳 Y E 뭐지? E? E L L L L O W 그렇지 Y E L L O W 뭐라고요? Y Y E L L O W 얘가 무슨 소리 내는가요? Y E L L O W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? Y E L L O W 그런 소리를 내요? 네 내 기억은 그래요 아 그래요? 난 옐로우라고 생각했는데 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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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옐로우 옐로우 자 Y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알려줄 겁니다 옐로우 O는 I E 짤막 O는 뭐? I E 짤막 짤막 짧은 막대기 짧은 막대기 짧은 막대기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짧은 막대기는 햄버거인가요? 그 다음에 글자 이름은? 이어 이가 가지고 있는 세과의 소리는?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소리 에 힘 빠졌어 힘 빠졌는데 유에요? 이는 뭐? 이는 뭐? 이 에 어 이는 뭐? 아이 또 이 아 힘 빠졌어 이 어 이 어 오 오는 뭐? 우 우 자 여기 이 먼저 설명할게요 이는 에가 됐는데요 Y가 짧은 막대기가 됐네요 그럼 뭐에요? 그럼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어요? 예 여기 짧은 막대기가 붙었으니까 짧은 막대기요? 짧은 막대기가 뭔지 알겠죠? 짧은 막대기 짧은 막대기 이건 뭐에요? 에 이게 에 여기 예지? 예 짧은 에에다가 짧은 막대기 하나 더 붙였더니 예 이해가 됐네요 그래서 옆까지 소리가 예 예 엘은 항상 을 소리를 냅니다 엘은 을 그 다음에 오는 네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 가르쳐 줄 거예요 배우러 왔죠? 네 오는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오우 대표 소리 첫 번째 오우 오우 대표 소리 두 번째 우우 아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오우는 뭐? 오우 요 오우 오우 아 오우는 뭐? 오후 오우 잘하네 오우는 뭐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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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오우가 됐어요 오우 맛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글자 이름은 W W는 항상 한 가지 소리는 O가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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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지울 거야 다시 물어볼 거야 화면에 쓰여있는거 아 모르겠다 그럼 다시한번 더 볼까 Y는 뭐 I, E 짤막 I는 뭐 W는 뭐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, E, O O는 뭐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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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, O는 O, O, O Y는 뭐 W요 Y요 I, E O 짤막 Y는 뭐 I, E 짤막 I는 뭐 I, E I, E O O O는 뭐 O예요 뭐지? 기억 O O O O O는 뭐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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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, O, O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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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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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W는 뭐 못하겠는데 O O O 못하겠다고요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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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O O 옐로야? 옐로? 이 소리 누가 냈더라? 옳지. 다 합쳐서 옐로우 옐로우 오케이. 오늘 파닉스 수업 정식으로 처음 했습니다 정식이 뭐예요?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정식은 제대로 내가 뭐 계속 못하겠어